국보급 개그우먼 우리 이경혜 언니 모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웃으셨나요? 국민 개그우먼이시잖아요. 틀면 다 CF퀸. CF가 그때 제가 한 20편 했죠. 넌 내 거야. 제 인생에 찾아온 제2의 사춘기 있잖아요. 또 우리 딸이요. 사춘기가 같이 부딪힌 거예요. 앞으로 살날이 부말리고 나는 살날이 작아져. 어떤 게 더 힘들까? 엄마가 힘드시겠네요. 어떻게 해 드릴까요? 아니 뭐 근데 지 엄마 딱 닮았구만. 너희가 100년기 아니시네. 100년기 아니시네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짜증나게 진짜 100년기라니까. 제가 여기 숱이 없어서 뒷머리를 앞으로 쭉 뺀 거예요. 정말 이렇게만 해도. 정말 살면 환자들에게 아주 피도식이네요. 정말 이거로 해결이 된다면 저는 정말 오늘 출연이 안 받고. 가야 되겠지. 가야 되겠지. 가야 되겠지. 감사합니다.